안전사고 예방 고객 여러분께서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열차에 타고 내리실 때는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선반 위에 올려놓은 물건은 떨어질 염려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어린이를 동반하신 고객께서는 어린이 보호에 강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승강문의 기기장치는 대단히 위험하오니 임의로 취급하지 마시기 바라며 비상시에는 안내방송이나 안내문에 따라 취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객 여러분을 모실 여객 전무 안풍기입니다. 저희 승무원은 고객님의 편안한 여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열차는 김찬력을 출발하여 목산, 청리, 상주, 탐창, 점천, 용구, 대포, 예찬력을 거쳐 영주역까지 가는 905-1803 열차입니다. 고맙습니다. 고객님의 편안한 여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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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님의 편안해 고객님의 편안해 고객님의 편안한 여행은 고객님의 편안한 여행은 고객님의 편안한 여행은 고객님의 편안해 고객님의 편안한 여행은 고객님의 편안한 여행은 고객님의 편안한 여행은 고객님의 편안해 고객님의 편안한 여행은 고객님의 편안한 여행은 고객님의 편안한 여행은 고객님의 편안해 고객님의 편안한 여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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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님의 편안해 고객님의 편안해 고객님의 편안한 여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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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님의 편안해 고객님의 편안한 여행은 고객님의 편안한 여행은 고객님의 편안한 여행은 고객님의 편안해 고객님의 편안해 고객님의 편안해 고객님의 편안해 고객님의 편안한 여행은 고객님의 편안해 고객님의 편안해 고객님의 편안해 우리 열차 잠시 후 청리, 청리역에 도착하겠습니다. 청리역 내리실 문 오른쪽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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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주역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2호차에서 내리실 고객님께서는 지인행방향 앞쪽 출입문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차 정차하고 있는 영 상주 상주역입니다. 1차 정차하고 있는 영 상주역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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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정차하고 있는 영 상주역. 1차 정차하고 있는 영 상주역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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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2호차에 차들이실 고객님께서는 진행방향 앞쪽 출입문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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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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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여기야? 아니, 일단 타. 일단 타, 일단 타. 일단 타, 일단 타. 여기야. 됐다. 아버지, 몇 더 자야? 몇 번만 찾아와야 돼. 일단 타, 아직도 나왔던 아저씨가 보인다. 동그랜로 이렇게. 또 남동의 전자와는 다른 타, 일어난 다시 타, 일어난 다시 타, 일어난 다시 타. 일어난 미션이 cloaking. 일어난 미션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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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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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